LA 남부 카슨 지역 정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가 당부된 가운데 이번 화재로 개솔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화재는 405번 프리웨이 남쪽 알라메다 스트릿 인근에 위치한 마라톤 페트로렐륨 정유소에서 어제저녁 11시경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405번 프리웨이 양 방향이 한때 통제됐으며 오늘 아침에야 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화재 원인은 현재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기 중에 빠르게 퍼지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 지역 주민들에게 가급적 실내에 머무를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